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? 네. 저는 사실 노산입니다. 올해 나이가 42살이에요. 아이가 대학에 갈 때쯤 제 나이가 환갑이 넘습니다. 그것도 훌쩍. 그런데 초산이죠. 아이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선생님의 도움이 정말 간절한 사람은 바로 접니다. 선생님도 이런 얘기 잘 아시죠? 딸이 둘이면 금메달. 아들 하나에 딸 하나면 은메달. 아들만 둘이면 노메달. 그리고 아들만 셋이면 목매달. 목매달 저를 불쌍하다 여기시고 저희 집에 와주신다면 정말 친정어머니보다 더 어머니처럼 잘 모실게요. 이거 출출할 때 드세요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. 잘 먹을게요. 그렇게 우리의 싸움은 끝이 났고. 결과는 참패였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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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